호동원씨가 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혼자 드립니다. 어서오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자 왼쪽부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부터. 자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. 오른쪽까지 바라봐주시겠습니다. 범죄도시 알면 이번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어 너무 설레고요.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정말 또 약간 뿌듯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. 아 아니 저희도 보니까 너무 좋네요. 왠지 뿌듯한 느낌 같이 들어요. 네. 우리 호동원씨도 만나볼게요. 호동원씨 여기 오시니까 기분 어떠세요? 아 원투 때까지는 굉장히 떨림과 설렘이 있었는데 쓰리는 그냥 광주의 객석에서 편안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 그럼 화이팅 외쳐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? 네 알겠습니다. 범죄도시 쓰리 화이팅! 와 고맙습니다. 하주연 그리고 호동원 배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이쪽으로 대답해 주시면 그 스티그슛 3에서는 시나리오 작자로 참여를 하는 저력을 보여주면 채우진 배우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겠습니다. 아 오늘 정말 시원하고 멋있게 주장도 바라봐주시고 자 오른쪽까지 네 채우진 배우님 고맙습니다.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초에서 손석구씨와 함께 뜨거운 연기 대결 볼 수 있었는데 여기 오시니까 어떠세요? 어 그때 촬영보다 지금 더 떨리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니 범죄도시 2는 사실 우리 최홍기 역할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쓰리 재밌겠죠? 재밌어야 되는데 네 네 저한테는 그 작가로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어서 네 되게 떨리기도 하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럼 화이팅을 좀 큰 소리로 외쳐주시죠. 예 범죄도시 화이팅! 고맙습니다. 그리고 채우진 씨의 어 범죄도시 화이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